10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전주지검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교육지원청 회계담당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.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지원청 공금 8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법인카드로 3천3백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A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